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시원한 여름 마지에서 빙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번에 메론빙수를 만들어 봤잖아요. 이번에 팥이 들어간 팥빙수를 만들어 볼 건데 그냥 만들면 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모양을 특별하게 해서 눈사랑 빙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여름에 눈사람을 볼 수 있다니. 눈사람도 이렇게 칼을 푹 찌르면 안에서 피가 콸콸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신기한 눈사람 빙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 베이스 물, 우유, 연유. 볼에 얼음 베이스 만들 물하고 우유하고 연유. 잘 섞어주세요. 물하고 연유하고 우유는 6대 3대 1 비율로 했거든요. 만들어준 얼음 베이스는 얼음 틀에 넣고 냉동실에서 충분히 얼려주세요. 빙수 토핑 재료, 냉동 딸기하고 연유. 그 다음에 이 과자는 단추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팥, 그 다음에 과일. 빼빼로를 이용해서 파를 만들어 줬어요. 나무 파를 빼빼로하고 초콜릿을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초콜릿 녹여가지고 눈하고 입을 만들어 줬고요. 이거는 젤리인데 젤리를 세모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코를 만들어 줬어요. 빨간색으로. 이거는 이제 모자. 모자를 초콜릿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 개를 붙인 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믹서기에 냉동 딸기와 연유를 넣고 갈아줬어요. 저는 빙수 기계가 없어서 믹서기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만든 눈사람 피는 잠시 냉동보관 해줄게요. 우유 얼음도 믹서기로 똑같이 갈아줄 거예요. 빙수 기계 있으신 분들은 빙수 기계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눈사람 몸통을 만들어줄 건데 눈사람 몸통 원하는 크기만큼의 밥그릇이나 그릇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얼음과 팥을 넣어줄 거예요. 얼음은 차곡차곡 쌓아서 팥을 가운데 빈 상태에서 팥을 가운데 채워주는 건데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몸통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몸통이 나왔으면 잠시 냉동보관 해주고요. 머리도 만들어줄게요.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밥그릇으로 얼음을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그 속은 파주시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놓은 피 피를 이제 가득 채워주세요. 피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얼음으로 한 번 더 덮어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개 합쳐가지고 하나의 머리를 만들어주세요. 만약 잘 뭉쳐지지 않는다면 비닐을 사용해보세요. 비닐 안에 그 뭉쳐진 눈덩이를 넣고 하면 잘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페베로로 만든 팔은 쉽게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쑤시개나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준 뒤 꽂아주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마지막 모자까지 씌워주시면은 찌르면 피가 나오는 눈사람 빙수 완성됐습니다. 부식이 아까워. 피가 흐르고 있어 어떡해. 피가 흐르고 있어 어떡해. 진짜 몇 시간 동안 만든 진짜 공들여 만든 게 한 숟갈이 부서졌습니다. 남은 토핑도 아낌없이 위에 흐려주고 이제 먹어볼까요? 아! 이거 딸기가 은경이 맞네요. 이거 귀여운 팔 그냥 좀 오빨이었습니다. 아, 일찍 구워. 이가 너무 싫어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니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눈사람 빙수 만든 거를 파바박 부셔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먹으려고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원래는 이렇게 자르면 안에서 피가 팍 나오는 그런 빙수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눈사람이 아니라 지금 앞에 조명 때문에 얼음 알갱이가 녹아가지고 밖으로 좀 새어나와가지고 그냥 얼굴 전체가 피 번복된 눈사람 빙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명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녹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이쁘게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좀 많이 덥다는 점 양해 좀 해주세요 아래 몸통에 있던 팥이랑 또 위 머리에 있던 그 피 딸기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딸기가 또 연유랑 딸기만 갈았기 때문에 진짜 완전 딸기 맛 진짜 그냥 완전 생딸기인데 달달한 딸기 찐득한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느낌이고 식감도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따로 여기에 연유를 뭐 더 추가하지 않으셔도 잘 고루 섞어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맛있는 빙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눈사람 모양이라서 이제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 같이 재미로 만드는 재미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신기한 눈사람 빙수를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 꼭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